금발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커피 안 마신다, 카페인 섭취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이유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요. 카페인 이콜 커피라고 제가 가정하고 얘기할게요. 이게 두 개가 단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냥 제가 커피라고 얘기하면 카페인이다, 카페인이라고 얘기하면 커피다 이렇게 두 개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한 일 그리고 제가 이걸 커피를 끊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요. 저의 기준에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음료라든지 에너지 드링크로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때 이 커피라는 단어를 에너지 드링크로 바꿔서 들으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 30분 달리기 도전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루에 커피를 3잔에서 5잔 정도씩 마셨습니다.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일정이 하루 만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녹음하고 파일까지 모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악 편집들까지 전부 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매일매일 만들었어야 됐어요. 주말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트레이닝은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요. 어쩔 수 없이 카페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7월 중순 정도가 되어서는 7월 말까지 제작을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는 커피를 예전만큼 많이 안 마셔도 됐지만요. 당시에 제 몸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어요. 안 좋았어요. 먼저 첫 번째로 신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데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면이 조금 부족한 그런 날이 되거나 조금 좀 놀라거나 했을 때 확실하게 신박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러닝 라디오 방송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제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방송 장비가 또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방송이 좀 1분 정도 늦게 시작한다거나 중간에 뭔가 이제 갑자기 음악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그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느긋하게 넘어갔는데요. 커피를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작은 일에도 심장이 조금 많이 뛰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러닝 퍼포먼스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정신적인 러닝 퍼포먼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인 퍼포먼스는 이 커피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더운 날씨에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히 몸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은 커피를 마시면 러닝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많은 말 같지만요. 꾸준하게 커피를 마시고 카페인이 몸 안에 축적이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퍼포먼스는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원래 잠을 굉장히 잘 잠자리 잘 들고 그리고 잘 자는 편이고 오래 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서 수면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걸 제가 굉장히 크게 느낀 부분은요. 낮잠을 잘 때였어요. 제가 중간에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낮잠을 잠시 자는 경우가 뭐 매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가다가 그렇게 낮잠을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많이 마셔서 몸 안에 늘 카페인이 완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낮잠을 자고 일어날 때 머리가 조금 지끈거리면서 아프거나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낮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너무 강하게 꿔가지고 뭔가 잠을 푹 자지 못한 굉장히 피곤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밤에 자는 그런 수면의 질 뿐만 아니라 잠시 이렇게 낮잠을 자는 혹은 쪽잠을 자는 경우에도 수면의 질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효작용의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늘 몸 안에 카페인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인효작용이 계속해서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평소에도 많이 마시고 달리기 할 때도 물을 계속 많이 마시고 그런데 인효작용이 계속해서 몸 안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면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은 소변을 두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었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상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달리기도 불편할 뿐더러 이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통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오래전부터 약간 고질병처럼 두통이 좀 있었고요. 회사를 다닐 때 특히 1, 2년 정도 마지막 회사 다니니 마지막에는 어떤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통이 좀 더 심해졌고 진통제를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먹었거든요.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나마 제가 달리기를 해서 크게 사실 엄청 심한 건 아니었어요. 달리기를 해서 그 정도였고 만약 제가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진짜 병원을 늘상 다녀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았고요. 잠도 충분히 자고 먹는 것도 너무너무 잘 먹고 있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두통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물론 이런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거기다가 커피까지 많이 마시고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두통이 매일매일 생기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지끈지끈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습관의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게 건강한 습관이라면 습관이 들어도 괜찮겠지만요.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솔직히 커피나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는 저 자신을 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조금 일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됐을 때도 굳이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루에 커피를 4잔 혹은 2, 3잔을 연속으로 마신다든지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거를 마셔야겠다고 했을 때도 물이 아니라 자꾸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 완전 습관입니다. 그냥 물을 마셔도 되는데 이걸 좀 더 방치하면 훨씬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단호하게 커피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평생 커피를 안 마시겠다. 커피를 끊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커피를 마시게 될 날이 올 거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지금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디든지 카페인이 다 있습니다. 사실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에도요. 카페인 함량이 일정 수준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카페인을 아예 안 먹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의존도를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천천히 커피를 줄여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제 몸 상태를 고려한다면 그냥 최대한 빨리 끊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단칼의 커피를 지금은 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앞서 얘기 드렸던 그 여러 가지 증상들 제가 한 6가지 정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지금은 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또 적정한 카페인은 운동 퍼포먼스에 좀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마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 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그런 것들은 좀 자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를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커피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음료들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쿠팡 같은 곳에서 커피 스틱을 구매하면요. 한 스틱 하나당 100원 정도 전후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가격이 저렴해서 조금 무분별하게 많이 먹는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대안을 찾아봐도요. 커피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콤부차 같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 어쩌도 제가 한 두 잔 정도 마셨는데 이걸 사려고 했더니 이거는 커피에 비교해보면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고 그리고 다른 차들은 비슷한 가격대 커피랑 비슷한 가격대의 차들 주로 녹차라든지 현미차 같은 그런 티백 넣는 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글쎄요. 맛이 커피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맹물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대신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물을 마시는 거, 생수를 마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 거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심심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커피를 결국엔 찾게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디카페인 커피 한 박스 구매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 한 잔 정도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 어떻게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적당하게 드시면 건강에도 괜찮고 달리키 퍼포먼스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저처럼 너무 많이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